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눈빨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최강 한파 이번주까지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택배 지금 이렇게 담아만 놓고 있습니다. 택배 담아만 놓고 그리고 추가 박스찾기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27일 이후로 날씨 보고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배송 지연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보온을 해도 우리 난 종류들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겨울에는 거의 다 얼지 않고 갔는데요. 얼지 않게 날씨 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꽃님들 거듭 말씀드립니다. 27일 이후로 배송 따뜻한 지역부터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박스찾기는 26일 오전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주 야생이랍니다. 꼭 야생 크리스마스 노우주 눈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노우주 야생이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크리스마스 얘하고 얘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주 야생 이렇게 되는데 흡사 비슷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2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두 색이 같고요. 하나 다르답니다. 야생 크리스마스 노우주랍니다. 야생 크리스마스 노우주 꼭 야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보기전이랍니다. 팔보기전 팔보기전입니다. 아우 멋스럽죠. 얘 하얀 분에 심어 놓으셨는데 아주 멋있었습니다. 얘들 하얀 분에 심어서 15만원 먹이 20만원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꽃은 없습니다. 꽃은 봄에 핀답니다. 팔보기전 선물용 24,000원이랍니다. 대여폭란입니다. 대여폭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폭란 4,500원이랍니다. 꽃이 약 3개월 정도 가는 선물용 지고베타입니다. 얘들 27일 이후로 배송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꽃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얘들 2대 선물용 지고베타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제라늄이랍니다. 제라늄 아주 큰 분 제라늄 할인해서 이 아이 15,000원이랍니다. 제라늄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약간 핑크 적색이 같이 들어 있는 21일 한타지야난 19,000원이랍니다. 21일 한타지야난은 꽃들 이렇게 보시면 얘들은 21일 한타지야난은 이렇게 꽃밥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아이들은 2개 있고요. 짧은 아이들은 3개도 되어있기도 한데 이렇게 짧은 애는 3개, 4개도 되어있습니다. 21일 한타지야난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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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용 한타지야난 24,000원이랍니다. 얘들은 이렇게 안전 얘들은 꽃대들이 이렇게 탐스럽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들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선물용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김기야난 1번 김기야난이랍니다. 1번 김기야난 이 아이 아주 밥, 꽃밥 많습니다. 1번 김기야난 얘 아주 꽃밥 많습니다. 얘들 27일 정도 정도 되면 안전히 꽃 많이 피워서 갈 것 같습니다. 1번 김기야 선물용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복색 김기야 얘는 복색 김기야입니다. 복색 김기야난 이렇게 생긴 복색 김기야 난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색 김기야 또 여기로 이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복색 김기야입니다. 복색 김기야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김기야 16,000원이랍니다. 얘들 하이트 김기야 얘들 꽃밥 이렇게 물려서 지금 꽃대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 저명간수 충분히 해주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 하이트 김기야 16,000원 그리고 선물용 특상 하이트 김기야 24,000원이랍니다. 얘는 특상입니다. 꽃밥이 다르시죠? 얘들은 선물용 특상 하이트 김기야 24,000원입니다. 세대대명석곡 48,000원이랍니다. 세대대명석곡 이렇게 이렇게 세대씩 되어있는 안전 특대분이랍니다. 세대대명석곡 27일 정도 지르면 얘들 꽃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얘들 4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신품입니다. 핑크러브 향기 있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핑크러브 얘들은 핑크러브 얘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기 있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노드게시 노드게시입니다. 노드게시 9,000원이랍니다. 봄에 꽃 얘들 올라올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오돈도 오돈도 입니다. 오돈도 5대 오돈도 18,000원이랍니다. 꽃대들 5개씩 물려있는 아이들 이렇게 물려있는 선물용으로도 얘도 아주 좋습니다. 선물용으로도 가격도 저렴하네요. 18,000원이랍니다. 5대 그리고 죽도 석곡입니다. 죽도 석곡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들 죽도 석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죽도 석곡 범에 노란 꽃이 피게끔 하시려며 얘들 영상 오돗정도 유지해주셔야 된답니다. 3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천리 황금 천리 양이랍니다. 황금 천리 15,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황금 이 들어있는 황금 천리 그리고 목단 입니다. 목단 이렇게 되어있는 목단 4만원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목단 29,000원 이랍니다. 목단 그리고 미니 퍼플 미니 퍼플 이렇게 있는 에데미니 퍼플 얘들 에데미니 퍼플 18,000원 이랍니다. 에데미니 퍼플 18,000원 이랍니다. 수선아 왕수선아 입니다. 왕수선아 이들 7,000원 정도 하는 아이들 합니다. 왕수선아 5,000원 입니다. 그리고 1번 개발 개발 지금 꽃이 안 펴서 분 아주 좋습니다. 1번 개발 만 원 입니다. 택배 27일 이후부터 배송 해드립니다. 박수 찾기는 26일 까지 가능 하십니다. 네이시아 5,000원 씩입니다. 네이시아 스프레스 입니다. 스프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스프레스 22,000원 입니다. 스프레스 그리고 크로커스 입니다. 크로커스 4,000원 입니다. 하시아 하시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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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해서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돌 엘로우돌 이랍니다. 얘들 꽃대들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엘로우돌 16,000원 이랍니다. 레드돌 입니다. 레드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레드돌 13,000원 이랍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주 제가 늘 얘들 꽃 오래가고 향기 좋은 아이들 세대 크리스마스 노우주 세대 22,000원 입니다. 얘들은 이렇게 꽃밥이 세대씩 물려있거나 신협이 있는 아이를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홍조 홍조 얘는 홍조 얘는 항조 입니다. 이렇게 미니 김기야란 이랍니다. 홍조 항조 홍조는 13,000원 항조는 12,000원 이랍니다. 미니 김기야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꼬 입니다. 이렇게 꽃집 에는 기품 있는 꽃 기꼬 그리고 꽃이 아주 올라간답니다. 세대 기꼬 17,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세대 있는 기꼬 17,000원 입니다. 무궁 포켓 나보 향기 정말 좋습니다. 무궁 포켓 나보 이 아이들 아주 아주 향기 좋습니다. 무궁 포켓 나보 18,000원 이랍니다. 빠비요 입니다. 빠비요 19,000원 이랍니다. 빠비요 3,000원 3,000원 여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 되셨을까요? 우리 강산 여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생아 꽃님들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 2,000원 20,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